혼란과 상실의 시대에 피어난 주권 회복, 자주자감, 자유민권 실현의 꿈 그것은 살아가는 모습도 처지도 달랐던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민족에게 반강제적으로 쥐어진 1,300만 원의 빚 1905년, 을산의각 체결 이후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 정책으로 우리 정부에게 고액의 차관을 강제로 제공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빚과 함께 점점 조여오는 일본의 경제적 간섭과 구속 실국 위기의 순간, 김광재, 서상돈을 비롯한 지식인과 상국민들을 중심으로 1907년 1월 29일 대구 대동광문회에서 발의된 국채보상운동 이들은 금연운동을 통해 1,300만 원에 달하는 일본의 빚을 갚자고 제안했고 그해 2월 21일 대구 서문시장 밖 국후정에서 국채보상문 취지서 낭독을 시작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서민부터 거리내 백점, 나무꾼과 채소장수 등 술과 담배를 끊고 기부운동에 동참한 남성들과 각종 폐물을 팔고 아껴온 생활비를 보탠 여성들까지 특히 부녀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은 대구에서 시작된 부인회가 전국으로 퍼지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는 조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전국민이 하나되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구국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 좌절되어버린 국채보상운동 비록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염원했던 조국 독립의 뜻과 희망을 운동의 중심에는 국민, 그리고 언론이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민족언론들은 각 지방의 모금상황 및 의연금에 대한 명단을 게재하였고 대한자강회, 기독교 청년회 등 개몽운동에 힘쓰던 단체들도 토론회, 강연회를 열어 힘없는 나라의 국민된 도리를 전파하며 구국활동에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금연 캠페인이 전국적인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신문들과 애국개몽단체들의 열띤 호응과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은 당시 일제의 억압 속 경제적 독립을 위해 공동체적인 모금운동과 저널리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언론 캠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악성 외체를 국민의 책임으로 갖겠다는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일어난 이 운동의 정신은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부채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시대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최초의 전국적 기부운동이자 최초의 전국적 여성운동 최초의 언론 캠페인 그리고 최초의 학생운동 등 국민의 도리를 일깨운 동시에 한국시민운동의 밑바탕이 된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싹 튀은 국민의 책임의식은 이후에 물산장려운동에 기반이 되었고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근무후기 운동을 통해 제2의 국채보상운동으로 재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던 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로 발단과 전개, 확산과 파급을 기록한 수기 기록물 일본의 통감부 기록물 운동의 실황을 전한 언론 기록물 등 그 수가 2475건에 달합니다. 이는 전 국민적 기부운동의 전개 과정이 기록된 매우 독특한 역사적 자료인 동시에 동아시아의 근대화 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민적 책임의식, 평화사상의 전개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 세계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민국의 나라 살리기 운동이었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채의 늪에 빠져버린 21세기 세계경제 풍요가 넘쳐나는 강대국과 가난과 질병이 대물림되는 약소국 간의 격차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개인주의적이고 시장만능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극복하고 책임을 통해 세계시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세계시민 정신의 원점에 국채보상운동 정신과 그 기록물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채보상운동은 인류의 유산으로서 세계시민사회와 공유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신념입니다. 1907년,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았던 경제적 항일민족운동 국민적 책임을 의무로 여겼던 책임실천운동이며 오늘날 세계시민사회에 필요한 책임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권리가 아닌 책임을 강조하는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은 함께 보존해야 할 인류의 정신적 자산입니다.